우와! 벌써 일곱 번째 봉지이예요! 오늘도 해리포터! 안녕하세요 아이입니다! 오늘은 바로 만들 게 있어요! 뭔지 보여줄게요! 잠깐 사라질게요! 아이유! 짜잔 짜잔! 박스가 엄청 큰데요 아이유.. 아이유만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유입니다! 박스가 살아서 움직인다! 좋아요! 오늘 이거 한번 해봅시다! 다 뜯었어요! 근데 아이유님! 뒷면도 이렇게 온 김에 뒷면 아까 우리 암반대 한번 볼까요? 네! 뒷면도 멋있지 않아요? 뒷면 엄청 멋있어요! 방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긴 지니의 방, 여기는 몰리 위즐리 엄마, 론 엄마의 방, 여기는 츄 방 실제로는 방 더 많아요! 문이 열리기도 하고, 여기는 논의 방이고, 여기는 벽난로 있나요? 벽난로 색깔이 바뀌어요? 그럼 열어볼까요? 뭐 있나 한번 봅시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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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화이팅!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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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드리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분봉투 다 됐어요? 네! 이게 안 화려는 줄 알죠? 열려면 있을 리 아마leader 거기도 열려요? 네! 이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붙어서 그렇죠! 응! 그럼 이게 바닥이 3단으로 열리네요? 여기 돼지의 집이에요? 네! 문도 열리고 이렇게 벌써 3번째 차례에요 아이유님 화이팅 화이팅 여기 안에 신기한게 있어요 우와 열렸어요 여기가 열려요 굴뚝.. 굴뚝인가봐 굴습 위에까지 연결되나봐 응 우와 벌써 7번째 봉지에 와요 화이팅 화이팅 한자리가 비어있었어 루피 교수는 원래 기차 거기에 들어있는건데 지금 잠깐 나오고싶어서 넣었대요 맞아요 실제 영화에도 이렇게 다같이 있었어요 맞아요 화이팅 완성? 네 좀 볼까요? 네 이거 열리지 않아요? 네 있죠 열려요 네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소파가 있고 벽난로에 신기한 비밀 있죠? 네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네 빙글빙글 쇼옹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이거 순간이동해주는 벽난로에요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서 펑 마법의 가루를 뿌리면 펑 하면서 순간이동해요 자기가 가고싶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벽난로가 되게 크죠 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거에요 마법의 벽난로 여기는 문이 있고 여기는 뒷면이에요 이게 무슨일이람 식사하고 있는거에요? 네 여기 루피 교수님은 원래 여기 안 들어있는데 데리고 왔어요 호그와트 열차에 들어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론의 엄마죠? 네 론의 엄마 몰리 위즐리 네 뒷모습은 론의 아빠 아서 위즐리 그리고 이건 론 지니는? 지니는 방에 갔나봐요 방은 어딨냐면 바로 위에 있죠 우와 지니 방이에요 여기 빗자루도 이렇게 걸려있구요 지니 뭐하고 있어요? 지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머리까지 믿고 있나 헤리포터 지니가 헤리포터 좋아하거든요 지니가 헤리포터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집이 기운거 같네 원래 이런거 잘못 만들었어요 아이유 아니요 원래 그렇게 만든거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진짜네 박스에도 집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영화에서도 론 위즐리 집은 기울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침대가 엄청 커요 여기는 엄마 아빠 방이고 그 옆에 의자도 있고 뜨개질 옷을 뜨고 있는거 같아요 맞아요 이게 뜨개질 실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이 W가 뭔지 알아요? 응 론 위즐리 위즐리 가문의 첫 글자가 W라서 이렇게 W가 있는거에요 론 방은 보면은 론이 그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키디치 선수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벽에 걸려있는 이 그림들 보면은 키디치 하고 있는 어떤 유명한 그림이 걸려있어요 여기 써있는 이 이름이 엄청 유명한 키디치 선수일거에요 어디요? 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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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흐흫 몰라 근데 그 저 사람은 적들이요? 어디 어디 어 여기있다 불을 찌르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벨라트리스랑 그레이 백이 쳐들어왔어요 너무 무서워 이렇게 세명만 와도 무서운데 다같이 싸우러 왔어 다왔어 그러면 다왔어 그러면 미영 그거랑 마법 연습할 때 쓰는건데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집이 다 불탈거 같아 여기는 평화롭게 식사하고 있다고 어? 착한 친구들이다 롯네 집을 구하러 오고 있는거에요? 맥보나걸 교수님도 오고 아르보스 덤블드오 교수님도 오고 해그리드도 오고 있어요 착한 친구들도 그래도 많아요 엄청난 마법 전투구만 바로 그때 왔어 해리포터가 벨라트리스를 보고 말았어 아니 벨라트리스가 저기 있잖아 가만두지 못해 거기 서 안돼 해리포터 가지마 가면 위험해 해리포터는 적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어 지니가 빛을 집어던지고 빗자루를 탔어 심지어 하늘을 날아간다 어? 세리포터를 구해야돼 어떻게 메시오 샴푸를 꽂아 세리포터는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전투 과연 론의 집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론이 할 말 있대 다들 우리 집에서 나가 론의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론의 엄마도 할 말 있대 잔잔 드실라오? 세리부터 학교에 가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로피가 여기서 왜 나와 그로피 그로피 으악 으악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땅